안녕하세요. 배우라기의 황미루키스사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선 이유 아시죠? 네, 맞아요. 오늘 2021년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실기 준비하신 모든 분들이 저에게 질문 좀 많이 주시기도 하시고요. 저 역시도 좀 빠르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상 아마 모든 곳에서 아직 여러분들한테 딱 흡족한 답을 드리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한 우리의 합격 전략입니다. 어떤 거예요? 한국전기설비 규정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이제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한번 같이 가시죠. 우선은 우리가 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라고 얘기를 하면 뭐 여러분들 어떤 건지 아시죠? 저하고 같이 이 부분을 공부하실 겁니다. 뭐 자격증 제도라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는 획득하셔야 돼요. 되셨죠? 좋습니다. 꼭 획득하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출제 기준이라는 거 먼저 우선 좀 살펴볼까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걸 초점을 잡아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더 보강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우리 과목 자체가 제목이 뭐예요? 실기 과목 명이라고 하는 게 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이에요. 우리가 시공 또는 공사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려면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이거를 진행해야 되는지가 사실상 조금 더 비중이 높아요. 물론 설계하는 제 입장에서도 예, 맞아요. 저도 견적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설계할 때 이 설계하는 모든 것들이 금액이 얼마큼 되는지 저 역시도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시공성 고려해서 설계를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 현장에서는 제가 그린 도면을 받아보시고 시공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만든 견적서를 가지고 어느 정도 공사 금액을 예상을 하고 맞춰주는 뭐 그런 게 우리 전기공사랍니다. 어쨌든 사회상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에서 직무 능력이라고 하면 당신의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이 정도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 있다면 뭐 이런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직무 능력이에요. 한번 보죠. 전기공사에 관한 공학기초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 합격하셨죠?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전기공작물의 재료의 견적, 공사, 시공, 관리, 유지 그 다음에요. 관련된 보수공사, 부대공사, 시공에 관련된 내용들에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요? 네,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앞에서 하셨으니까, 필기에서 하셨으니까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 이런 걸 물어보니까 제일 관심 있는 게 이겁니다. 제일 관심 있는 게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상 타이틀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주제예요. 주제니까 사실상 우리가 초점을 잡고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당신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떠한 척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 척도가 이겁니다. 당신이 이거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내용을 크게 세 가지를 구분했네요. 사실상 3번은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은 빼고 얘기를 해보죠. 우선 1번이요. 3번은 왜 빼냐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전기설비 공사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전반적인 업무?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누구나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뺄게요. 그 다음은요. 1번만 같이 볼까요? 전기설비 도면을 해독해야 된다. 당연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공사 현장에 보내드리는 제 설계 도서는 충분히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되셨죠? 어떤 걸 기초로? 공학 기초 지식을 가지고 되셨죠. 회로다든지 자기학이라든지 전력전송공학이라든지 재료라든지 그리고 맞아요. 법규라든지 그런 내용들까지 전부 다 그걸 가지고 해독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요. 설치 작업 절차를 알아야 된다. 그 도면을 보고 내가 어떻게 순서로 해야 하느냐. 그리고요. 그걸 어떻게 시공하느냐.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은 딱 몇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견적이에요. 왜요? 견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어떠한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그걸 어떠한 작업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누군가가 그렇죠? 누가 어떻게 무슨 기술이니 무슨 기술직 가지고 있으신 분이 그걸 시공을 하고 그리고요.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눈에 띄는 건 견적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관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얼마냐 이거죠. 이 공사는 얼마가 필요해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너무 광범위한 멘트죠. 사실상 전반적인 업무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죠? 되셨죠? 뭐 사실상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사실상 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뭐 어떠한 협의를 거쳐야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왜요? 맞아요.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물어보기 쉽지 않아요. 되셨죠?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건지 어디에 초점을 잡아야 하는지 딱 말씀드릴 수 있죠? 어떤 거예요? 제목대로예요. 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시공, 그리고 공사, 그리고 전기 설비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시험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주요 항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시공 계획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내가 시공을 할지 계획을 잡아야 되니까 도면을 볼 수 있으셔야 해요. 그 다음은요. 그 도면이 어떻게 규정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초점이 잡혀지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이거요. 변경됐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댓글 많이 다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제가 해결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사비 산정이라는 건 맞아요. 혹시 작년부터 계속 공부하고 오셨던 분들은 부담 갖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이거하고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준비하셨다면 또는 앞으로 준비를 하실 거라면 그렇죠? 저하고 같이 가주시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재료비, 노후비, 경비 조금 낯설 수는 있으세요. 낯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엔 전기설비 설치라든지 부하설비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제가 조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요. 뭐 사실상 우리가 국내에서 어쨌든 정책 자체가 탈원전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신재생에너지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산형 전원이라는 파트가 조금 더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험이라든지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알고 계시던 내용들이에요. 시험이라고 얘기하면 필기시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 같이 다 보게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하기 전에 우선은 좀 출제 기준 자체에서 조금 변경된 내용이 있기는 한데 딱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내용은 아니에요. 우선은 공지사항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떴어요. 그 공지사항을 좀 보면은 사실 저는 아직도 그냥 이 정도가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는 한데 어쨌든 이쪽으로 넘어오기는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은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개별 형태로 문항을 평가하겠다. 오, 맞아요. 감사한 일이죠. 왜요? 한 방에 물어보던 거. 나눠서 물어보겠다니까.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60점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눠서 주면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개인 쪽을 이렇게 하더라도 하더라도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 1번과 2번과 3번 이렇게 연관된 문제들은 앞에 문제가 풀려야 뒤에 문제가 풀리는 문제도 있거든요. 느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상 조금 우리에게 유리해진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이쪽 건 너무 쉬운 거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어쨌든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별로 의미는 없다. 우리는 그냥 꾸준히 공부만 잘하시면 돼요. 우선은 중점 학습 분야를 좀 나눠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죠. 중점 학습 방향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5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설계 도서를 검토를 잘 하셔야 되고 관련된 규정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지금 실기를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또 이번에 합격하시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작년에 공부하고 이번에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법규하고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발목을 잡을 겁니다. 이건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되셨죠? 그 다음엔 공사 내역이라든지 이건 견적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부하, 설비, 신재생, 에너지, 시험 측정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벌써 필기 때 공부하셨으니까 그걸로만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설계 도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실상 도서라고 얘기를 하면 많이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를 출제낼 수 있는 건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사실상 도면을 그려라 라고 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명 배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열 배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어져서 내역서로 넘어가던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거기에 사용하는 자재들 그래서 다시 또 견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맞습니다.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공사하고 관련된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단선결선도. 이거 기사에서만 조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니에요. 왜요? 단선결선도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수변전 설비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전기에서 수변전 설비라고 하는 거는 기사, 산업기사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나 전기하면 다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쭉 말씀드렸죠. 그 다음엔 법규 및 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한국전기설비 규정 KEC가 변경됐으니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건 제가 해결해 드린다고요. 어쨌든 이번에 합격하시고 이번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으실 거예요. 이 영상 제가 특강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거 같이 한번 보시면서 쭉 그동안 공부하셨던 거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작년부터 계속 다시 이번에 재도전하시는 분들은 한 여러 번 봐주셨으면 해요. 사실상 전체적인 개념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관련된 문제에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엔 공사 내역서는 제가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어느 정도 많이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 교재에 있는 것만 충분히 풀어보셔도 돼요. 그걸로도 충분히 됩니다. 사실상 저는 패턴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패턴이요. 이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견적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실무에서는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적용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해요. 하지만 시험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 너무 걱정하지 않고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기 전에 공부하셨던 필기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예예요. 접지 관련이에요. 왜요? 여기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접지 관련된 내용들이 싹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시험 측정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여기 KEC하고 관련된 내용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특별히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로 공부하시면 충분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변경된 KEC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희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답을 해드릴게요. 우선은요. 여러분들 우리 컬리클리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우리 어쨌든 공부하시는 내용은요. 이런 내용들이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하는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도면에서는 도면과 심벌 그리고 관공사나 이런 데서는 공사 또는 케이블 이런 거 조금 잘 유심히 봐주셔야 되고요. 접속 공사에서는 우리가 단말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배선선로에서는 배전방식이라든지 가공전선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합니다. 조명 및 전열설비에서는 원론 중요해요. 가끔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설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도면과 공사원과 최종적으로 견적과 연관 지어지는 내용들이 이 조명과 전열설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류역에서는 역률 개선에 해당되는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오니까 집중해서 봐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섬 및 분기회로에서는 부하설비 고장전류 개선이라든지 또는 간섬 및 분기회로 개선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필기 때도 조금씩 해보셨던 거라서 이번에 조금 더 확실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필답형, 실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지선다형이었으면 그래도 조금 틀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실기에서는 그게 조금 없으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전력설비에서는 전압 강화라든지 지지물 또는 표준 단선 결선도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여기에 조금 초점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예비전원설비는 발전설비 쪽은 개정 때문에 개정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발전설비보다는 축전지 설비하고 충전 방식 뭐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제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래기라든지 피래침이라든지 접지설비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단답의 형태로 제일 많이 출제가 될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견적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공사 원가라든지 표준 품샘이라든지 이제 조금 그동안 필기에서 보지 못했던 용어들 그리고 조금 처음 접하셔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 하나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물론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요. 그냥 마음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하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뭐 사탕을 하나 샀다고 해볼까요? 사탕이요. 그럼 사탕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죠. 그죠? 만드는 사람이 설탕을 녹이고 포장을 하고 큰 포장에 몇 개를 담아야 하고 그걸 어떻게 광고를 해야 하고 그걸 팔았을 때 나는 얼마 남지? 그래서 얘는 전체 금액이 천 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공사하고 똑같습니다. 조명기구를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데 내가 조명기구를 백열등을 살 건지 아니면 LED를 살 건지 이거 고민해서 LED를 사오면 LED를 사왔죠. 이거 어떻게 설치하지? 위에다 설치해야 되나? 바닥에 설치해야 되나? 그럼 이건 누가 설치하지? 무슨 전공이 필요하지? 무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시공해야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공했을 때 인건비 얼마 줘야지? 그리고 그때 공구가 얼마가 들어가지? 전체적으로 이유는 얼마 해야지? 그리고요. 우리는 실제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료보험도 들어야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다 물어보지 못해요. 정말요? 다 물어보지 못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낌만 알고 있으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답만 해주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체적인 내용에서 가장 그래도 핵심이 삼아줘야 한 내용들은 지금 보이신 것처럼 1장과 2장과 4장과 5장, 7장, 8장, 11장입니다. 이거 12장 제가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써 놓은 거예요. 11장. 우리 견적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중에서 배전, 그리고 조명, 그리고 간선, 그리고 전력, 그리고 견적. 이 부분이 더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되셨죠? 어떤 건지 다 설명을 드렸고 매 강의 때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 부분이에요. 어쨌든 과목 자체는 똑같은데 KAC가 변경되니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변경될 거예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맞아요. 제가 이거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어떤 거예요? 맞아요. 모든 곳에서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대체 방안이 없어요. 없다라는 건 뭐예요? 맞아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변경되는 책터들이 있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2장과 4장과 5장, 7장, 8장, 10장, 그리고 12장이 변경돼야 돼요. 그 중에서 다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접지, 접지, 그리고 접촉 전압이라든지 개통의 접지라든지 피레 시스템, 접지 시스템. 이거 아까 전에 피레침, 피레기 이런 식으로 남았는데 이제는 시스템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12장에서는 우리가 접지 저항이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변경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되셨죠? 이거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기 특강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파트 1분부터 시작해서 쭉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이번에 사엄 도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번 연도에 합격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이걸로 머릿속에 다시 한번 재정리하시면 되고요. 작년부터 조금 더 이번에 다시 한번 재도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학습을 하고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서 제가 핵심 변경 내용들 짚어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이번에, 이번에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죠. 작년부터 공부하셨던 분들 또는 이번 학기에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그렇죠?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부터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사실상 저압의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직류는 1500V 이하, 그리고 교류는 1000V 이하 되셨죠? 1.5, 1.0, kV 이하 되셨죠? 이거는 지금 혹시 처음 보셨으면 그러지 않으시죠? 벌써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좀 많으시니까 벌써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압과 고압과 특과압, 종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되셨죠?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상 10장과 관련된 내용. 기존에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모든 교재에서 10장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시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접지 시스템과 관련돼서 10장, 특히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쫙 걷죠. 접지 공사와 관련된 거는 그냥 잘라서 버려버리세요. 전혀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 앞으로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거기에 있는 문제 전혀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한 글자라도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찢어버리세요. 되셨죠?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때 이 접지하고 관련된 내용들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접지하는 개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접지라고 하는 거는 전기회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전략 시스템을 어떠한 도선, 도선의 형태로 그리고 도체로 대지하고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걸 우리가 접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개념이 지금씩 물론 여러분도 알고 계시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규정으로 완전히 변경된 겁니다. 그러한 내용도 여러분들이랑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접지 시스템이라든지 구분이라든지 종류라든지 그리고 종별 이런 거 없어졌어요. 우리는 앞으로 단독이라든지 공통이라든지 통합 접지 방식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우리 KC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거니까 잘 따라만 주시면 그렇게 부담되지 않으실 거예요. 되셨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재 지금 아직 변경되기 전이기 때문에 교재가 변경되기 전이에요. 규정이 변경은 됐고요. 아직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교재들 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교재들이 아직 다 변경이 안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예요? 마음이 그래요. 얼마 시험 문제 남지 않았는데 이 교재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되셨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새로운 답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릴 거고요. 이런 건 삭제될 겁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되셨죠? 이러면 좀 마음이 편해지시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이거 여러분들 꼭 특강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학습 순서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기본적인 이론 교재 좀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실기 특강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해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종합적인 문제 여전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나중에 문제가 세분화돼서 나온다고는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강조합니다. 어쨌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인 문제들 좀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엔 맞아요. 아직 우리가 교재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새로운 교재가 출간되는 대로 저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영상 업로드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제공을 해 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강을 따로 준비했으니 그 특강대로 여러분들 좀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 나오면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나 배우락이랑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배우락의 황민욱 기술사였습니다.